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2023년 우리 고2 9월 모의고사 해설강의 전반부 지문들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번부터 34번까지 지문들을 좀 볼 거고 어 이제 3월, 6월, 9월 이렇게 지금 3번의 모의고사를 지금 보시게 됐고 올해 그렇죠? 물론 서울 지역 친구들은 지금 3월 보시고 9월 이렇게 지금 보겠지만 지문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죠? 내년 가면 더 길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3학년 됐을 때 지문들은 지금 시험지보다도 더 여백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11월에 최종적으로 마주하시는 게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그렇죠? 11월 달에 모의고사 또 금방 올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내년 바로 고3이 이제 되시는데 글쎄 목표하는 점수가 나오신 분들 고생하셨고 그렇죠? 뭐 점수가 안 나왔다고 고생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고생했어요. 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약간 이걸로만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제 좀 급해졌다라는 걸 여러분도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뭔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점수컷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아니면 심지어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친구들 영어가 그냥 해석으로만 끝나면 되지 뭐. 단어 외우고 해석을 하면 되지. 해석할 줄 알면 되지 뭐. 그런 마인드 버리시고 그렇죠? 틀린 문제도 정확하게 내가 왜 그 문제에서 정답을 찾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물론 이걸 지금 해설강의 친구 키신 분들은 당연히 그걸 파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킨 거 되게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대충 하면 심심해서 한번 들어와 봤어? 약간 이런 친구들이라면은 좀 마음을 좀 고칠 때가 이젠 됐다. 이젠 됐습니다. 진짜. 그치? 그래서 문제풀이방법 저하고 같이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18번부터 갑니다. 편지글이죠.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듣기 중간중간에 푸시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편지글은 다 읽으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애들 알겠죠? 여기 지문의 여기 아래 부분 여기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편지라는 건 어때? 원래 하고 싶은 말 뒷부분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I would be grateful 해가지고 저는 기쁠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쵸? could remind your driver is 당신의 드라이버에 대해 that due 내용을 좀 상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치? 그래서 this bus stop exists. 이 버스 정류장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상기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뭘 상기시켜줬으면 좋겠어요? that due, they should be prepared to stop at it. 그곳에 좀 멈추려고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은 좀 좋겠어요. 그치? 그래서 나는 그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정류만 하면 버스가 안 쓰나봐. 됐습니까? 그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8번에 여러분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19번 갑니다. 심경변화. 그쵸? 어... 별로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경 관련돼서 단어들 나와줬는데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 긴가민가 하는 게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그러면 늦었어요. 늦은 거야. 지금 빨리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늦어가지고 아 이제 답도 없어. 그건 아니고. 그쵸? 빨리 하세요. 빨리. 쌤이 잡아줄 거는 여기 indifferent 이 정도. 이거 얘들아 무관심한으로 외우고 있는 단어인 거 알죠? 이거 막 다르지 않아. 아직도 이러고 있는 친구들은 단어장 정말로 안 본 거다. 그치? 반성해야 돼. 그치? 무관심한 이런 표현으로 가시고 이게 얘들아 거의 어떤 거냐면 boarding. 지루한하고 얘들아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신경변화 반전이 있겠지만. 그쵸? 여러분들 이 질문은 위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바로 잡아야 돼. 아시겠죠? 자 처음에 10살짜리. 나의 10살짜리 애가 appeared 나타났어. in desperate need of a quarter. 해가지고. quarter가 여러분 이게 별표 단어로 잘렸네. quarter가 얘들아 이제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별표 쳐서 밑에 나와서 보시고. 이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나의 10살짜리 어떤 아이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quarter? what on earth do you need a quarter for? 해가지고. 이 25센트 동전이 왜 필요한데? 됐습니까? my tone bothered on irritation. 귀찮음에서 조금 내 톤이 border. border 뜻이 원래 경계라는 뜻인데 여기서 동사로 썼다는 건 선을 그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귀찮음이 느껴졌어요. irritation을 느낀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느낀 거고.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부분에서 좀 가볼까? 얘가 smart with a heart for full of happiness. 뭐를 느끼고 있대요? 행복을 느끼고 있대잖아. 스토리 흥미진진하십니까?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험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읽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런 스토리였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귀찮았다가 지금 행복해졌으니까. 정답 1번 가시고. 되십니까? 다 밥는 없었죠. 아멘